그러니까 너희는... 세상 밖에서... 표류해온 거라고? 이곳을 떠나 다음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데... 낯선 신이 너희 앞을 가로막았다는 거야? 이 방엔... 너희의 여정은 여기까지... 누구? 천리의 주관자 여기서 인간아이의 방조를 끊는 거야 이 방엔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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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흐흐 기다려! 안돼! 이렇게 낯선 신이 오빠를 데려갔어 나도 신에 의해 원래 힘을 잃었고 그렇게 여러 세상을 넘나들었던 우리는 이곳에 묶이게 됐지 그게 대체 얼마 전 일인지 모르겠어 하지만 알아낼 방법을 찾을 거야 깨어난 후 혼자 밖을 떠돌다가 두 달 전 널 만난 거지 흐흐흐 그땐 정말 고마웠어 니가 아니었으면 난 물속에서 입사했으려나 그러니까 열심히 가이드 해줄게 출발의 때가 됐네 가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냐 여쭤보고 싶어 왠일때는 anytimeLED이 왔을 때 왜냐하면 ipt